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형사 시리즈를 묶은 거짓말 딱 한 번만 더 단편집의 마지막 작품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친구의 조언 1장 고양이 비키에게 먹이를 준 직후에 전화가 울렸다. 아내 미네코에게서 온 것이었다. 비키한테 밥은 줬어? 그녀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물었다. 방금 줬어.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기와라 다모스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7시를 조금 지났다. 당신은 예정대로 가는 거야? 응. 집에는 내일 점심때나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응. 뭐. 오랜만에 다들 만났으니까 천천히 놀다 와. 당신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고 했지? 어. 회식이라고 할 만큼 거창한 건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 그래? 응. 하지만 너무 늦지 않도록 해. 요즘 내내 회사일이 바빴잖아. 조금 쉬기도 해야지. 하기와라는 한숨을 한 차례 내쉬고 무선 전화기를 다른 손으로 바꿔들었다. 내 걱정은 할 거 없어. 슬슬 나가야 할 시간이니까 그만 끊는다. 응. 아무튼 무리하지 마. 그리고 비타민제 먹는 게 좋을 거야. 항상 먹던 드링크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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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끊은 뒤 하기와라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던 상의를 걸쳤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생각나서 주방 수납장의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하얀 알약이 든 유리병을 꺼냈다. 비타민제의 병이었다. 두 알을 손바닥에 꺼내 들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받을 컵을 찾아봤지만 항상 있던 자리에 컵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다른 선반에서 바카라 브랜드 글라스를 꺼냈다. 거기에 정수기 물을 받은 뒤 비타민제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꿀꺽 삼켰다. 잠깐 목에 걸리는 감각이 있었다. 이 감각이 하기와라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를 열고 문짝 선반에서 자그마한 병을 꺼냈다. 드링크 병이었다. 가격 스티커가 붙은 뚜껑을 비틀어 열고 꿀꺽꿀꺽 마셨다. 애매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건 역시 그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 한번 글라스에 물로 입가심을 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을 때 신발장 위에 붙은 그림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어제까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물고기 그림이다. 색연필로 그린 것이다. 어떤 물고기를 그리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파란 물고기다. 그것이 오른쪽을 향해 헤엄치고 있었다. 같은 방향으로 요트도 달렸다. 둘이서 경주를 한다는 건가? 외아들 다이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같은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잘 그리는 편이라고 했다. 앞으로 인류 화가가 될 거라고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지만 하기화라는 그런 건 기대도 하지 않았다. 나 어렸을 때도 이 정도는 그렸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재능이라는 건 그리 간단히 발휘되는 게 아닌 것이다. 그 다이치는 아내 미네코와 함께 요코스카의 외할머니 댁에 갔다. 오늘 점심때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기 때문이다. 하기화라는 집을 나와 문단속을 하고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에 올랐다. 집 주차장에는 두 대를 세울 수 있었다. 또 한 대 피아트는 아내 미네코가 타고 갔다. 시동을 걸고 요코하마 자택을 나선 것이 오후 7시 20분이다. 친구와의 약속은 8시였다. 시부야에서 만나기로 했다. 조금 늦을지도 모르겠군. 길이 막히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하기화라는 생각했다. 도메이 고속도로에 올라서기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원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휴일이었다. 세상은 3일 연휴의 첫날이라고 들썩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기화라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들 중 휴일은커녕 토요일과 일요일도 확실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썬라이즈 빌딩 건인데요. 내부 인테리어 업자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납기는 이쪽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견적은? 당초 예정했던 액수보다 7% 좀 넘게 손을 썼습니다. 오케이 그건 됐어. 임시 주차장 쪽은 어때? 아직 200대 분량이 부족해요. 나가사카가 알아보고 있는데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도보 5분 거리로 좀 범위를 넓히면 후보지가 있습니다만 도보 4분 거리에서 다시 찾아봐. 전화를 끊었을 때 마침 고속도로 입구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역시 조금 늦을 것 같다. 찻집에 전화를 해둘까라고 생각했다. 다시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다. 그때였다. 급격하게 졸음이 몰려왔다. 온몸의 신경이 둔해져가는 게 느껴졌다. 안되는데 왜 이러지? 핸들을 쥔 채 앞쪽과 손에 든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늘 약속했던 게 어떤 찻집이었더라? 신주쿠? 아니 그게 아니지 시부야였어. 두통과 함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감각이 있었다. 위험해.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를 내겠어.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좀 쉬는 게 좋겠다. 어디서 쉴 수 있더라? 이 앞에 휴게소가 있었어. 에비나 하던가? 아니 에비나는 요코하마보다 뒤쪽이었지. 기묘한 영상이 나타났다. 길 한복판에서 다이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다이치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아 이건 꿈이구나 하고 자각했다. 어디선가 새가 울고 있었다. 묘한 울음소리였다. 지독히 시끄러웠다. 2장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행사 도우미는 좀 줄여도 괜찮아. 기술자를 데려오라고. 말을 좀 잘하는 기술자여야 돼. 되도록 젊은 사람이 좋고. 생각해봐. 손님들이 뭘 보러 오겠어?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들을 보러 오는 게 아니야. 응? 마니아들이 몰려오는 거라고. 컴퓨터하고 게임 마니아들. 그 사람들은 난해한 얘기를 좋아해. 난해한 얘기를 할 줄 아는 놈들을 모아드리라고. 알았지? 병원에 설치된 전화를 끊은 뒤 하기와라는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컴퓨터의 마우스를 왼손 하나로 눌러댔다. 이메일부터 꼼꼼히 점검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서 동작이 둔하기만 한 게 답답했다. 어? 이런 때까지 일을 할 건 없는데. 욕실에서 나온 미니코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화장을 고치고 나왔다는 걸 하기와라는 알아보았다.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야. 벌써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걸 만회하려면 2, 3일은 철야로 뛰어다녀야 할 정도야. 아무튼 늦어지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지. 하지만 그러다가는 몸이 안 낫지. 가만히 있는다고 부러진 뼈가 철썩 붙는다면야. 나도 기꺼이 가만히 있지. 하기와라는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말했다. 미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말했으면 아내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고 하기와라는 내심 짐작했다. 두 차례 노크 소리가 났다. 누구지? 라고 말하며 미네코가 문 쪽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와 동시에 어머 라고 그녀는 말했다. 찾아온 이의 모습이 하기와라가 누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가가씨예요. 미네코가 말했다. 그 뒤로 키가 훌쩍 큰 가가가 나타났다. 여어! 친구 얼굴을 올려다보며 하기와라는 말했다. 또 너냐? 뭐야? 내가 오는 게 귀찮아? 의외로 우정이 돈독한 친구여서 잠깐 놀랐을 뿐이야. 아니면 내리마 경찰서라는 데가 꽤 한가한 모양이지? 뭐 세상을 위해서는 한가한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하다. 이 근처에 탐문 나온 김에 잠깐 들렀어. 뭐야?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였어? 그렇다면 그 손에 든 건 선물이 아니라는 얘기구나. 하기와라는 가가의 손을 보며 말했다. 친구는 작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 선물 아니야. 내 도시락이다. 좋겠네. 형사께서 도시락 들고 탐문 수사를 다니시다니. 맞아. 형사는 자고로 그래야지. 하기와라는 웃었다. 웃었더니 가슴과 옆구리가 아팠다. 늑골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가가씨,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아니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수씨, 바깥에 볼일 있으시면 지금 얼른 다녀오세요.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을 듣고 미네코는 깜빡깜빡 눈을 깜빡였다. 아, 그래요. 하지만 망설임이 떠오른 얼굴을 남편에게로 향했다. 좋지 뭐. 기왕 가가가 이렇게 찾아와 줬는데. 당신 쇼핑도 해야 하잖아. 응, 그렇긴 한데. 다녀와. 당신 올 때까지 이 친구 붙잡아 둘게. 어차피 이 친구는 경찰에서 별로 기대도 안 해. 서해 약간 늦게 들어가도 힘들 사람 하나도 없어. 아,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저, 그럼 잠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미네코는 눈을 슬쩍 찍혀뜨며 가가를 보았다. 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미안해요. 되도록 빨리 돌아올게요. 그녀는 자신의 상의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여보, 컴퓨터는 적당히 좀 해. 몸이 좋지 않다고 의사선생님도 말했잖아. 응, 알아. 이제 끝낼 거야. 그러면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가가에게 남기고 미네코는 병실을 나갔다. 둘만 남은 뒤에도 가가는 의자에는 앉지 않고 우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15층이라서 역시 경치가 좋군. 게다가 이렇게 깨끗한 일인 병실이면 가끔 드러눕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움직이지를 못하면 내다볼 수도 없어. 실은 오늘 아침부터 아니, 똥구멍이 가려워 죽을 지경인데 깁스 때문에 긁지도 못하고 있다. 얼마나 괴로운지 너는 모를 거다. 하기와라의 말에 가가는 눈물눈물 웃으며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래서 몸은 좀 어때? 이 말을 할 때 가가는 웃음이 사라지고 없었다. 한동안 꼼짝도 못할 것 같아. 뭐 나으면 걸을 수는 있는 모양이더라. 아까 의사선생한테 설명 듣고 왔어.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 어, 정말 다행이야. 이게 고장나면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거든. 하기와라는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통을 가리켰다. 도매이 고속도로에서 측벽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킨 게 일주일 전에 일이었다. 그나마 후속 차량이 없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다리, 허리, 가슴, 어깨 등을 합하여 십여 곳이 골절되었지만 만일 후속차가 있었다면 그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활치료를 하면 언젠가는 원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사의 보증도 받았다. 이번 기회에 푹 쉬어 말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더라. 하,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하네. 하기와라는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야. 이번 사고로 나도 그럴 마음이 생겼어. 체력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봐. 아, 졸음운전을 하다니? 진짜 안심하다. 그의 말에 대해 가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한 차례 시선을 떨구었을 뿐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래서 가가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날 나한테 하려던 얘기가 뭐야? 아, 그거? 하기와라는 일단 입을 다물고 잠시 생각해 본 뒤에 말했다. 아니야, 이제 됐어. 별일도 아니야. 뭐야, 어째 어정쩡한 말투다. 아니, 정말로 별일 아니었어. 너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이야. 그냥 그날 괜히 널 나오라고 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하려고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윙윙 달렸어? 잠이 오는 것도 참아가면서?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 진짜로 피곤했던 모양이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사소한 일을 과장해서 걱정하는 면이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쉬다 보니까 굳이 너한테 상의할 일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 뭐, 그런 정도의 일이니까 그 얘기는 잊어버려. 뭐, 마음에 걸리기는 하겠지만 아주 많이 걸리는데? 미안해.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 침대에 누운 채 하기와라는 머리를 숙이는 몸짓을 했다. 가가는 테이블 위에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물론 그가 거기에 떠오른 그래프며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리는 없다. 하기와라는 이 머리 좋은 친구가 어떤 생각을 굴리고 있는지 은근히 불안해졌다. 하기와라는 현재 다양한 사업의 프로듀스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사원 수십 명을 거느린 회사의 경영자다. 하지만 전에는 모 홍보대리점에서 일했었다. 대학에서 같은 사회학부였던 가가와 제외한 건 그 즈음이었다. 학생 시절에는 그리 친하지 않았지만 다시 만났을 땐 이상하게 죽이 척척 맞았다. 홍보대리점에서 잡일 같은 것만 도맞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막 경찰관이 되어 적응하느라 고생하던 그와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통했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1년에 몇 번쯤은 만나게 되었다. 가가는 검도만 하는 체육계열의 단순한 녀석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한두 번 만나보고는 그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고가 났던 날 밤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바로 가가였다. 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하기와라는 그 얘기를 할 마음이 없었다. 사고 직후 가가는 하기와라의 휴대전화에 연락을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하기와라가 아니라 가나가와 현경교통과 경관이었다. 그래서 가가는 누구보다 일찍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이다. 휴대전화가 부서지지 않고 멀쩡하게 남았던 건 기적같은 일이었다. 아마도 하기와라의 몸이 쿠션 역할을 해서 무사했던 모양이다. 가가는 곧바로 하기와라가 실려온 가와사키 시내 병원으로 달려왔다. 하기와라는 그때만 해도 의식불명 상태였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는 그의 가족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난처해하던 참이었다. 자택 근처의 파출소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지만 집안엔 아무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전화를 해봐도 부재중 테이프가 돌아갈 뿐이었다. 가가는 그 즉시 하기와라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집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기와라의 소지품 중에서 집열쇠를 들고 갔다. 하지만 가가가 출발한 뒤 곧바로 하기와라의 아내 미에코가 병원으로 전화를 해왔다. 외출했던 곳에서 자기 집에 부재중 전화를 들은 모양이었다. 사정을 듣고 깜짝 놀란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미에코가 병원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약 두 시간 뒤였다. 가가와 함께였다. 그들은 우연히 하기와라의 집 앞에서 만났다. 가가가 도착하고 잠시 뒤에 그녀가 운전하는 차가 집 앞에서 정차했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물론 하기와라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었다. 나중에 아내와 가가의 말을 듣고서야 파악한 내용이다. 하긴 그들의 얘기를 느긋하게 들을 만큼 회복된 게 겨우 사흘 전이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가가가 불쑥 말했다. 뭐가? 하기와라는 물었다. 가가가 그 얘기로 시선을 돌렸다. 심호흡을 한 차례 했다. 네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거. 아 글쎄 진짜로 피곤했었던 거라니까. 나도 이 몸뚱이를 가진 인간이라고.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너는 운전 중에 잠을 잘 사람이 아니야. 3장 잠깐의 침묵 뒤 하기와라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런 식으로 높이 평가해 주는 건 고맙지만 실제로는 사고를 내고 이 꼴이 돼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나라는 사람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렁물렁한 성격인 모양이지. 하지만 가가 쪽은 하기와라와 함께 웃지 않았다. 그 대신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그만 수첩을 꺼내들었다. 미간에 자잘한 주름을 잡으며 그 수첩을 펼쳤다. 그날 점심때 너는 헤어디자인 콩쿠르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어. 장소는 신화가와. 그 뒤에 하마마스에서 홍보대리점 부장을 만났어. 이 일정 틀림없지? 하기와라는 친구의 얼굴을 찬찬히 마주 보았다. 대체 왜 그래? 내 행동을 체크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지? 질문에 대답해봐. 틀림없어? 하기와라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가가는 한 차례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어넣었다. 가가 좀 물어보자.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우리 회사 사람이냐? 맞아. 아 진짜 항상 말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뒀건만. 우리가 어떤 일을 기획중인지 그렇게 죄다 술술 불어버린다니까. 하긴 경찰 수첩 보자마자 잔뜩 졸아서 술술 불었겠지. 하지만 순간적으로 적당히 둘러대지도 못하나? 아 참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들이다. 거짓말을 했다가는 또다시 신문에 들어가게 돼. 보강수사도 반드시 하거든. 가가의 말을 듣고 하기와라는 고개를 좌우로 내져었다.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음 그건 나중에 대답할게. 지금 대답해. 아니 모든 질문이 끝난 뒤에. 가가는 다시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자세 그대로 질문을 던져왔다. 미네코 씨와 다이치의 얘기로는 그날 아침에 너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집을 나갔어. 네가 나갈 때 두 사람은 아직 집에 있었고. 그렇지? 어 그래. 근데 다이치도 만났어? 어제 만났어. 많이 컸던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이야. 앞으로 이래저래 힘들겠어. 다이치가 태어나고 몇 달 지났을 무렵 가가가 집에 온 적이 있었다. 출산 축하로 지구본을 들고 왔었다. 그 지구본은 지금도 다이치의 방에 장식돼 있었다. 그림을 봤어. 그림? 어. 물고기 그림. 현관에 걸어뒀던데. 어. 하기와라는 열게 웃고는 눈썹 위를 왼쪽 손끝으로 극적였다. 어땠어? 와이프하고 유치원 선생은 뭐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면. 글쎄. 어떨까. 나는 그쪽 방면으로는 문외한이라서. 근데 다이치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 것 같아. 자기가 본 그대로 솔직하게 그림을 그렸더라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 야 나한테 괜히 빈말할 거 없어. 아니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그나저나 다이치를 수족관에 데려간 적은? 아직 없어. 한번 데려가야지 생각은 하고 있다만. 요즘 들어 아들과 어디에도 놀러간 적이 없다는 것을 하기와라는 깨달았다. 이번 3일 연휴도 하기와라 가족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다. 다이치가 예전에 하스케이지마 해양 유원지에 놀러가고 싶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다. 몸이 나아지면 다이치를 꼭 수족관에 데려가야겠네. 그게 좋겠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끝났냐? 아니 이제부터야. 가가의 얼굴 표정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집을 나온 뒤에 그 헤어디자인 콩쿠르 관련 회의에 출석. 점심은 거기서 먹었어. 그리고 모 홍보대리점 부장과 커피숍에서 상담. 여기서 너는 커피를 마셨지? 하하하하. 이야. 그런 것까지 조사했어? 홍보대리점 부장과 헤어진 뒤에는 어디에도 들르지 않고 일단 귀가했지? 그래. 몇 시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6시 반은 넘었을 거야. 여기서 가가는 얼굴을 들었다. 슬쩍 가슴을 내밀며 등을 꼿꼿이 세웠다. 좀 이상하지 않냐? 홍보대리점 부장하고 하마마스에서 만났잖아. 나하고 약속한 건 시부야에서 8시. 왜 일부러 요코하마 집까지 돌아갔지? 아,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일순 의아해하는 듯 하더니 가가는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아메리칸 슈트야, 고양이. 봤냐? 응. 사고 났던 날 밤 너희 집에 갔었잖아. 그때 봤어. 그래서 그 고양이가 어쨌는데? 점심때쯤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어. 집 나올 때 먹이를 담아두는 걸 깜빡 잊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더러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밥 좀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집에까지 갔어? 가가는 적잖이 놀란 기색이었다. 별 수 없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상 소중하게 아껴줘야지. 이건 다이치를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흠, 그렇군. 그 점은 이해를 한 듯 가가는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부인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외출하는 그런 일이? 이 물음에 대해 하기와라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가가의 눈을 보았다. 무슨 생각으로 하는 질문인지 파악하고 싶었다. 가가는 변함없이 그늘이 짙은 눈을 하고 있었다. 하기와라는 친구가 노리는 게 뭔지 정확히 깨달았다. 깁스로 고정한 상체에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어, 이 와이프도 이래저래 바쁘거든. 그런 식으로 깜빡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걸 아냐. 하기와라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네가 다시 집을 나온 건 몇 시였지? 7시쯤 지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사고 발생 시각과 발생 위치로 봐서는 7시 15분 전후일 거야. 적어도 7시 10분은 됐어. 회사 직원이 네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했으니까. 아, 그럴지도 모르겠네. 뭐든 다 조사했구나 하고 반쯤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하기와라는 대답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행동을 되도록 상세하게 말해봐. 야, 너 아까부터 뭘 들었어? 내가 일부러 집에 돌아간 이유는 이미 말했잖아. 고양이한테 밥 줬다니까. 고양이 밥의 상표도 알고 싶냐? 나의 야옹이라는 통졸입니다. 그래, 고양이가 나의 야옹이를 먹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너는 어땠지? 나? 뭔가 먹지 않았어? 이 질문에 하기와라는 왼손을 슬쩍 흔들어 응했다. 야, 그날은 너하고 식사하기로 약속했었어. 근데 내가 뭘 먹겠냐? 그럼 뭔가 마시지는 않았어? 안 마셨어. 그러자 가가는 일단 수첩을 덮고 뭔가에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그러고 있더니 의자를 뒤로 물리고 침대로 다가왔다. 그 다음에 지은 표정에는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있어서 하기와라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기와라, 사실대로 말해줘. 넌 틀림없이 뭔가를 마셨을 거야. 만일 잊어버렸다면 기억해내도록 노력해줘.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하기와라는 느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갈라져 나올 듯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낭패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안 해. 내가 대체 뭘 먹었다는 거야. 가가가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을 그 목구멍의 움직임으로 알아보았다. 평소보다 한층 더 우묵하게 보이는 눈두덩 안쪽에서 가가가는 지그시 시선을 던져왔다. 수면제야. 너는 수면제를 먹었어. 4장 전화가 울렸다. 병실에 설치된 전화였다. 침대에서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에 붙어있었다. 하기와라는 말 없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걸어온 건 회사의 부하직원이었다. 컴퓨터 전시회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일은 모두 자네한테 맡길게. 우치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응. 그럼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나서 오늘 우리 사장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다들 쑥덕거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기와라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런 지시도 못 받는 일은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속편이 2번도 못하는구나. 가가가 쓴 웃음을 섞어 말했다. 누가 아니래. 하긴 가만히 누워있는 건 내 성격에 맞지도 않아. 그보다 방금 묘한 소리를 했지? 수면제 라고? 응. 그렇게 말했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가 왜 수면제 를 먹겠어? 그건 완전히 자살 행위잖아. 너는 자살 같은 걸 할 놈이 아니지. 당연하지. 그렇다면 가가는 표정을 지워버린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 너한테 수면제 를 먹였다는 얘기야. 누가? 가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돌려 창쪽을 보았다. 대답해. 누가 나한테 수면제 를 먹였다는 거야? 먹일 수 있었던 사람이 옆얼굴을 보인 채로 가가는 말했다. 그런 사람 없어. 하기와라는 단언했다. 내 얘기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게. 어? 나는 집을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누군가가 수면제 를 먹일 수가 있어? 내가 마지막으로 입에 넣은 건 홍보 대리점 부장하고 만났을 때 마신 커피뿐이야. 아 그러면 그 커피 속에 수면제 를 슬쩍 넣었나? 그렇다면 그 부장이 범인이란 얘기네. 네가 수면제 를 마신 건 집에 돌아간 뒤야. 커피는 관계없어. 이봐 가가. 너 귀가 이상해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입에 안 넣었다고 했잖아. 아니. 너는 뭔가를 마셨어. 거기에 수면제가 섞여 있었고. 야. 어지간히 해라. 네가 힘께라 쓰는 형사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 안 되지.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지만 그의 험악한 대꾸에도 가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사고가 난 날 밤에 나는 너희 집에 갔었어. 부인에게 급히 연락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부인은 이미 사고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녀가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거실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얘기는 들었어. 그때 비키도 봤겠지? 비키? 고양이. 아, 그래. 하지만 고양이 말고 다른 것도 봤어. 뭔데? 브랜디글라스. 부엌 싱크대 속에 놓여 있었어. 붕대를 감은 하기와라의 오른손에 바카라 블랜디글라스의 묵직한 무게가 되살아났다. 그게 어떻다는 거지? 나도 브랜디글라스 정도는 갖고 있어. 그 잔으로 언제 뭘 마셨지? 그딴 건 하기와라는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그딴 건 기억 안 나. 브랜디글라스니까 아마 브랜디를 마셨겠지. 낮에 술을 마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아마 그 전날 밤에 마신 모양이다. 하지만 그의 말 중간에 가가는 벌써 고개를 젖기 시작했다. 마신 건 브랜디가 아니라 아마 그냥 물일 거야. 그 주방에는 정수기가 달려 있었으니까 그 물을 받는데 사용했겠지. 그리고 마신 건 그 전날 저녁이 아니야. 그날 아침도 아니고. 저녁에 날 만나기 직전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잔을 사용했어.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네가 그 잔을 사용한 건 가까운 선발에서 컵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마신 건 보통 물이고. 그렇지?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꼭 그날 저녁이라고 특정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 싱크대에는 브랜디 글라스밖에 없었어. 다른 식기들은 없었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걸 알게 뭐야. 다른 그릇들은 모두 식기 세척기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날 오전에 미네코 씨는 싱크대에 담궈뒀던 그릇들을 모두 식기 세척기에 넣고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집을 나갔어. 네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야. 여기까지 말하면 알겠지? 만일 브랜디 글라스를 사용한 게 그 전날 밤이나 그날 아침이었다면 그 글라스도 식기 세척기에 들어가 있어야 해.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하기와라는 느꼈다. 그날의 상황이 막막에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그랬다. 싱크대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반음을 새피듯 가가가 물었다. 어때? 하기와라는 후 숨을 내쉬었다. 듣던 대로 이 친구는 참으로 우수한 형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물 한 잔 정도는 마셨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뿐이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마셨어. 아, 그게 아니면 혹시 그 정수기에 수면재가 들어있었다는 거냐? 정수기도 의심해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물하고 함께 먹은 게 있었지? 아, 끈질기네. 물밖에 안 마셨다니까. 주방 수납장 위에 비타민제병이 있었어. 게다가 뚜껑이 조금 풀려 있었어. 아마 한 손에 알약을 들고 또 다른 빈손으로 뚜껑을 닫았던 거겠지. 하기와라는 왼손으로 이마를 극적였다. 낭패감이 얼굴에 드러나는 걸 감추기 위해서였다. 야, 한마디만 묻자. 너는 항상 그러냐? 뭘? 남의 집에 가면 항상 그렇게 흘끔흘끔 관찰하느냐고. 싱크대에 어떤 그릇이 남아있나? 약병 뚜껑이 풀려있지는 않은가? 그런 거. 가가의 입가가 희미하게 풀어졌다. 하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그렇지. 참네.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왜 우리 집의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지? 부자연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이면에 무언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해보는 건 형사로서 꼭 필요한 일이야. 부자연스러운 사고? 부자연스러운 상황?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처음에 말했지. 너는 아무리 피곤해도 졸음운전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네가 사고를 냈어. 이건 나한테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야. 겨우 그것뿐이야? 물론 그것뿐이었다면 나도 굳이 의심하진 않았겠지. 하기와라 다모스라는 놈도 철이는 아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야. 결정적으로 내 의심이 발동한 건 역시 그 뒤에 일이었어. 그 뒤에 일이라니? 이봐, 하기와라. 가가의 목소리가 나직해졌다.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가족이나 집안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뛰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그야, 요코스카에서 이 병원까지 오려면 요코하마 요코스카 도로에서 제3개의 흰으로 길을 바꿔서 오는 게 가장 빨라.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야. 계속 고속도로로 달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이라고 말하고 가가는 일단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덧붙였다. 굳이 고속도로를 내려와서 요코하마의 집에 들렀어. 이걸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 아니냐? 5장 누운 자세를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거의 온몸이 깁스로 고정된 상태여서 그건 할 수 없었다. 무력하구나. 나는 이라고 하기와라는 생각했다. 지금 이 상태의 나라면 누구라도 쉽게 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한 얘기로 봐서는 네가 미네코를 의심한다는 건 알겠어. 난 내 가족에 대해 남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을 듣는 게 가장 싫지만 네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이번에는 봐주기로 할게. 하지만 한마디 충고 좀 하자. 너는 지나치게 논리에만 치우쳐 있어. 인간이란 건 그렇게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미네코가 연락을 받고 당장 병원으로 오지 않고 요코하마 집에 들렀던 건 실은 별 깊은 뜻도 없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뿐이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할걸? 네 생각이 너무 지나친 거야. 가가는 들고 있던 수첩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앞머리를 쓸어올렸다. 그날 밤 내가 먼저 집을 나와서 미네코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도 차가 있으니까 그녀에게 빠른 길을 알려주려고. 잠시 뒤 그녀가 나왔어.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 네가 입을 파자마라든가 갈아입을 옷을 챙겨 넣은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뭐였을 것 같아? 나야 모르지. 대체 뭐였는데? 쓰레기 봉투였어. 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더라. 그걸 맞은편 쓰레기장에 버렸어. 그게 어때서? 외출하는 길에 쓰레기를 버린 게 뭐가 잘못됐냐?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 쓰레기 버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 그러니까 인간이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우리 동네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이 일주일에 딱 한 번뿐이야. 그날을 놓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지. 미네코가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났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잖아. 아니 그보다. 하기화라는 단숨에 말하고 가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미네코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동기가 없잖아. 동기가. 그럴까?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묻자. 그날 너는 나한테 뭔가 상의하려고 했었어. 회사 일은 아닐 테지. 그쪽은 형사인 내가 상담해 줄 만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가족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그것도 자네 부인의 일. 아이에 대한 고민이라면 독신인 나한테 얘기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말이지. 하기화라는 천천히 고개를 내져었다. 몹시 짜증난다는 마음을 어필해보려는 몸짓이었다. 미네코가 돌아오기 전에 이 얘기 얼른 결론을 내자. 어? 이러다가는 너 우리 와이프 얼굴 보자마자 수갑 꺼낼 것 같다. 미네코 씨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건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 무슨 뜻이야? 가가는 다시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다음에 꺼내놓은 것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아마 여기가 있을 거야. 이 병원에서라면 차로 20분쯤 걸리는. 하기화라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맨션으로 보이는 건물이 찍혀있었다. 건물 앞쪽은 공원. 구주하라 루미코의 맨션이야.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그래. 미네코가 다니는 아트 플라워 교실 강사야. 그게 어떻다는 거지? 아니 그보다 어째서 네가 이런 사진을 갖고 있어? 언제 찍은 거야? 사진을 찍은 건 사흘 전이야. 사흘 전? 그럼 미네코를 감시했다는 거야? 미행을 해서 이 장소를 알아냈어? 비열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말해. 원래 난 이런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 비열하다고는 안 하겠지만 참 서글픈 밥벌이다. 미안하지만 그 다음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 사진 가지고 그만 돌아가 줄래? 그럴 수는 없어. 친구가 불행해지는 걸 멀뚱멀뚱 쳐다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미 쟤나는 들이닥쳤어. 응? 이 붕대를 좀 보라고. 가가는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하기와라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너도 눈치챘을 거야. 구제하라 루미코와 미네코 씨의 관계. 그의 말이 하기와라의 가슴을 찔렀다. 뱃속이 꾹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뭔 소리야? 가까스로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슬쩍 갈라졌다. 미네코 씨를 의심했을 때 난 그녀에게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고 근데 그녀가 남자하고 접촉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빈번하게 드나드는 건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이었지. 나는 내 감이 틀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상대 여자에 대해 탐문 수사를 한 결과 놀라운 게 밝혀진 거야. 가가는 괴로운 듯 미간을 좁혔다. 그리고 한 차례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말을 이었다. 구제하라 루미코는 1년 전까지 다른 여자하고 살았어. 그 두 사람이 단순한 루메이트로 보이지 않았다는 건 여러 사람들이 증언해 줬고 즉 미네코 씨가 그 루메이트를 대신하는 상대가 됐다는 그만됐어 하기와라는 가가의 말을 가로막았다. 6장 역시 알고 있었지 가가는 물었다. 구제하라 루미코한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건 나도 들었어. 하지만 미네코가 절대로 그녀의 새로운 상대 일리는 없다고 확신해. 와이프는 단순히 아트플라워 기술을 배우려고 구제하라 집에 드나든 것 뿐이야. 하기와라.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라. 미네코 씨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을 뿐이겠지. 뭐가 거짓말이야. 난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가가가 도련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고뇌하듯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좁은 실내를 돌아다녔다. 이윽고 의자 앞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난 여기 올 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 미네코 씨가 널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걸 확신하게 만든 건 바로 너의 그런 태도야. 너는 집을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너 스스로 그녀가 수면제를 먹인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더더욱 형사인 나한테 사실대로 말을 못한 거야. 그렇지? 말도 안 돼. 만일 내가 그런 의심을 했다면 망설임 없이 너한테 알렸을 거야. 날 죽이려고 했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만큼 난 그런 호인이 아니야. 그럴까? 너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미네코 씨가 구지하라 루미커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도 그녀가 너한테 사리를 품었다는 것도 내신 의심을 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진 않은 거야. 확인하는 게 두려운 거라고. 가가 하기화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다. 만일 내 몸이 성했다면 널 두들겨 뱄을 거다. 건강해진 뒤에 두들겨 뱀면 돼. 얼마든지 맞아주마. 가가는 지그시 하기화라를 내려다보았다. 두 주먹을 꾹 움켜쥐고 있었다. 하기화라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돌려버렸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나는 비타민제를 먹었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비타민제 병에 수면제가 섞여 있었다면 당장 알아봤겠지. 아니면 구분을 못할 만큼 똑같이 생긴 수면제가 있다는 거야? 그 점은 나도 이상했어. 하지만 너희 회사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또 다른 가능성? 너 비타민제 외에도 드링크도 애용한다면서 항상 함께 마셨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하더니 가가는 몸을 돌려 편의점에 하얀 봉투를 들어올렸다. 그 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거지? 그건 정말로 하기와라가 항상 마시는 드링크였다. 그날 사고가 나기 전에 마셨던 그 드링크제였다. 그게 왜 설마 그 병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말 하려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추리하고 있어.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장난하냐? 그 병에 무슨 재주로 수면제를 넣느냐고. 일단 뚜껑을 열어야 약을 넣더라도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내가 설마 그걸 못 알아보겠냐? 그러자 가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드링크제의 뚜껑을 비틀었다. 금속이 찢기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대로 뚜껑을 돌려 벗겨냈다. 뭐 하는 거야? 가가는 병을 하기와라의 얼굴 바로 위로 가져왔다. 그 위치에서 병을 거꾸로 들었다. 으악 하고 하기와라는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에서는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하기와라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든 거야? 가가는 뚜껑을 내밀었다. 뚜껑 안쪽을 봐봐. 하기와라는 그걸 받아들고 가가의 말대로 했다. 다음 순간 앗 하는 소리를 흘렸다. 뚜껑에는 지름 2m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뚜껑 위에 붙은 가격표 스티커가 감춰주었던 것이다. 이 드링크제는 너희 집 근처 약국에서 샀어. 그 가게에서 사면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뚜껑에 가격표 스티커가 붙어 있었을 거야. 하기와라는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그랬다. 뚜껑에는 언제나 가격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간단한 트릭이야. 그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일단 안에 액체를 빨아내는 거야. 거기에 수면제를 섞어서 다시 한번 병에 담지. 그 다음은 가격표 스티커로 구멍을 덮기만 하면 돼. 하기와라는 말없이 그 뚜껑을 쳐다보았다. 그곳에 뚫린 작은 구멍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뚜껑을 내던졌다. 건조한 소리를 내며 그것은 바닥을 굴러갔다. 상상이야. 모두 다 너의 상상일 뿐이라고. 경찰은 그런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되잖아. 어? 증거가 있어? 와이프가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내놔봐. 가관은 허리를 숙여 하기와라가 내던진 뚜껑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빈 병에 씌우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도 크게 후회하고 있어. 그날 밤 너희 집에 다시 가서 그녀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린 걸 회수했어야 했어. 아까 네가 말했듯이 그 다음 날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이었어. 그래서 더더욱 그녀는 병원에 오기 전에 어떻게든 집에 들렸어야 했던 거야. 그녀가 집에 간 목적은 증거를 은폐하는 거였어. 그 쓰레기 봉투 속에 구멍 뚫린 드링크제 병이 들어 있었다는 거야? 거의 확실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생각이 지나쳤어. 혹시 그런 방법이 가능했더라도 이건 확실성이 너무 낮잖아. 응? 네가 조사한 대로 난 드링크제를 자주 마셨어. 하지만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마신 건 아니야. 혹시 마셨다고 해도 그 약이 어떤 효과를 낼지도 명확하지 않아. 응? 잠이 온다고 느낀 내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잠깐 자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어. 살인범이 그런 불확실한 수단을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미필적 미필적 고의 였다는 얘기야. 뭐라고? 미필적 고의 범인은 그 범행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가령 실패하더라도 별 수 없다. 그런 종류의 범행을 그렇게 불러. 실제로 너는 이렇게 목숨을 건졌지만 아직 경찰은 범인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 가가는 창문 옆에 서서 바깥을 향한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구제하라 루미코에게 삼천만엔 가까운 빚이 있다고 하더라. 삼천만엔? 미네코 씨가 이혼하자는 말을 내비친 적은 없었어? 없어. 있을 리가 없지. 그렇겠지. 지금 상황에서 이혼해봤자 너한테서 위자료도 못 받을 거고 다이치도 데려가기가 어려워. 아니 구제하라 에게 빚만 없다면 지금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럼 구제하라 빚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유산이며 보험금이라는 말이 하기와라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겨우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적극적인 살인은 없었는지도 모르지. 죽어주면 다행이다 라는 정도였을 거라고 나는 추측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다행이라고? 7장 다양한 생각이 하기와라의 가슴 속에서 교차했다. 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그랬다. 물론 미네코와 구주하라 루미코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던 건 아니다. 아는 사람이 구주하라 루미코의 성적 취향에 대해 말해줬던 것이다. 하지만 하기와라는 도저히 미네코가 그런 세계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가가의 말대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리라. 하지만 미네코의 행동을 관찰할수록 의심은 깊어져 갔다. 하기와라는 고민에 빠졌다. 본인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 그것 말고는 진상을 확인해볼 수단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저녁 가가를 만나려고 했던 거다. 다양한 사건을 접하는 가가라면 뭔가 유익한 조언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터졌다. 아내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실은 내내 하기와라의 뇌리에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그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해서 어떤 답이 나와버리는 걸 두려워했다고 봐야 할 거다. 물론 아무 답도 내지 않고 끝날 문제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가가가 수첩을 펼쳐 하기와라 쪽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볼펜을 내밀었다. 뭐야? 여기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봐. 물고기 그림? 왜? 아무튼 그려봐. 네가 좋아하는 생선이라도 좋아. 참치든 꽁치든 아무거나. 별 이상한 짓을 하기와라는 수첩과 볼펜을 받아들고 왼손으로 서투르게 물고기를 그렸다. 참치로도 꽁치로도 보이지 않는 기묘한 물고기가 되었다. 수첩을 돌려받고 가가는 부드럽게 웃었다. 흠 역시 뭐야?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그리라고 하면 틀림없이 머리가 왼편으로 향하게 그린다는 거야.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외국인이든 지금 네가 그린 물고기도 보시는 대로 머리를 왼쪽으로 향하고 있지? 그러고 보니 그러네. 왜 그렇지? 어류 도감을 비롯한 물고기 그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 이라고 했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물고기 그림을 보게 되면 머리를 왼쪽으로 향하게 그려야 한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힌다는 거야. 그럼 어째서 어류 도감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 처음에 어류 연구를 체계적으로 행한 학자가 항상 물고기의 좌측을 그렸기 때문 이라나 거기엔 이유가 있어 물고기의 오른편 몸을 그리기 전에 해부 해버렸기 때문이야 반드시 오른편만 해부한 건 어류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얘기야 어 그렇군 좋아 네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본다는 건 잘 알았어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지 현관에 걸려있던 그림을 생각해봐 다이치가 그린 물고기 그림 어 그 그림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지 그래 오른쪽 이었어 그 그림을 봤을 때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건 그래서 였구나 하지만 우리 다이치 녀석은 왜 그런 식으로 그렸지 내가 말했었지 다이치는 순수한 아이야 자기가 본대로 그렸거든 가가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사진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장 이었다 이쪽 사진은 아까 보여준 구주하라 루미커의 맨션이야 그리고 이쪽 사진은 그 앞에 있는 공원 일부를 확대한 거고 얼굴 앞에 내밀어진 두 장의 사진을 하기와라는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확대된 사진을 보고 숨을 헉 삼켰다 그곳엔 물고기 조각상이 찍혀있었다 공원 입구를 장식하는 조각상 인 듯 했다 우리 다이치가 이 물고기 조각상을 그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겠지 참고로 말하자면 공원에서 그 조각상을 그렸을 경우에는 머리가 왼편을 향하게 돼 근데 그게 오른편을 향했다는 건 맨션 쪽에서 쳐다보면서 그렸다는 얘기야 구절하라 루미코의 집은 2층 창문으로 내다보면 정면으로 그 조각상이 보일 거고 미네코가 다이치를 그 여자 집에까지 데려갔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당하겠지 물론 미네코 씨는 아트플라워 선생 집에 아이를 데려간 게 뭐 잘못이냐고 하겠지만 그랬군 다이치를 데리고 갔었어 그 일의 의미를 하기화라는 생각했다 납덩이를 삼킨 것처럼 묵직한 것이 위에 걸린 듯한 불쾌감이 들었다 언젠가는 그 여자랑 함께 살 생각이었군 다이치도 데려가서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던 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다이치와 구주하라 루미코를 친해지게 하려고 했다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 어 잘 알았어 하기화라는 하얀 천장을 응시했다 온몸의 통증이 왠지 지금은 느껴지지 않았다 니 얘기는 이걸로 끝났냐 그래 이상이다 가가는 사진과 수첩을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오지랖 또 넓은 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어 가가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빈 병에 손을 내밀었다 아 그 병은 그냥 놔둬 그래도 괜찮겠냐 어 부탁한다 가가는 잠시 생각해보는 얼굴이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너무 오래 있었군 몸은 좀 어때 피곤하지 않아 어 괜찮아 몸쪽만 하기와라는 입가에 웃음을 지어보였다 가가는 심호흡을 한 차례 했다 고개를 좌우로 굽혔다 관절이 우두득 소리를 냈다 그럼 그 대답은 모든 질문이 끝난 뒤에 말해주겠다고 했잖아 어 해봐 아니 아니 이제 됐어 니 입에서 비릿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이를테면 우정이라느니 하는 말을 이건 하기와라가 마음속에서 중얼거린 소리였다 가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몸조리 잘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출구로 향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가가가 발을 멈추었다 어머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미네코의 목소리 하기와라의 귀에는 묘하게 명랑하게 들렸다 아픈 사람을 상대로 너무 길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이가 심심해서 자꾸 말시킨 거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바쁘실 텐데 아니요 의외로 건강해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또 오죠 고맙습니다 가가가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그 대신 미네코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얘기를 했어 생글거리며 그녀는 물어왔다 그 얼굴이 조금 불그레해진 것처럼 보였다 뭐 여러가지 그보다 당신은 어디까지 쇼핑을 나간 거야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가가씨 가가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기회에 한꺼번에 몰아서 돌아다녔어 다음에 또 언제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 어 아트 플라워 쪽은 어떻게 됐지 어 그녀의 얼굴에 낭패하는 기색이 쓱 스쳐갔다 아트 플라워 말이야 요즘은 안 갔어 아 응 요즘은 안 갔어 이럴 때 무슨 미네코의 시선이 허우적거렸다 그 눈이 한곳에서 문득 멈췄다 테이블 위였다 거기엔 가가가 두고간 빈 드링크병이 놓여있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쪽이 시선을 피했다 꽃병 물 갈아줘야 되겠다 미네코는 창가에 놓인 꽃병을 두 손으로 들고 욕실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하기와라는 묻고 있었다 어째서 어째서 상대가 여자냐는 말이야 나를 죽여서까지 그 여자와 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물으면서 하기와라는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당신이 나빠 당신은 변해버렸어 당신은 대체 나한테 뭘 해줬어 일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런 걸 그런 걸 겉으로 표현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야 미네코가 꽃병을 안고 욕실에서 나왔다 하기와라 쪽은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창가로 걸어갔다 꽃병을 내려놓고 꽃의 위치를 조절했다 저 드링크병은 가가가 가져온 거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미네코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창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사고 다음 날 아침 가가는 우리 집에 갔었어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에 당신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저걸 꺼내왔대 미네코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게 가슴의 움직임으로 느껴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기와라는 뒤를 이어 말했다 그 녀석은 형사야 마음만 먹으면 뭐든 조사할 수 있어 이 병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미네코가 하기와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증오 아주 조금이지만 후회의 빛이 서려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을 뿐이다 나가줘 하기와라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돼 미네코의 내면에서 뭔가가 터지는 걸 하기와라는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라고 해도 좋을 만큼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자세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하기와라는 오히려 자신이 훨씬 더 동요하고 있다는 걸 자각했다 그 한편에서 그 한편에서 여자라는 건 아니 미네코가 정말 대담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표정이 지워져버린 얼굴로 미네코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구두 소리가 실내에 울렸다 그 소리는 그녀가 나간 뒤에도 하기와라의 귀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희가시노 게이고의 친구의 조언 들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까봐 이 단편 추리소설에 있었던 맨 뒤에 실린 옴기니의 말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은 모두 가가형사와 함께 하는데요 자 옴기니의 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은 공간에 응축된 추리의 재미 일본 추리소설계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 데뷔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와 함께 성장해온 캐릭터가 가가형사다 키가 훌쩍 크고 어깨폭이 넓은 사람 씩 웃으면 상큼하다고 못할 것도 없는 가가교이치로는 작가의 의식에서 탄생해 30여 년에 걸쳐 10권의 책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 이야기를 공유 독자들에게 이제 그는 몇 마디 말이나 작은 몸짓만으로도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잘 아는 형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독자들한테는 말 몇 마디 몸짓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개성 강한 주인공이 독자와 함께 서서히 낯을 익혀간다는 것은 시리즈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다 그래서 다 읽기는 좀 길고요 거짓말 딱 한 개만 더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정직한 그녀한테 가가가 계속 거짓말을 하게 유도해가지고 발레단 이야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차가운 장렬 차가운 장렬 이야기 이야기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조언 이것도 역시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에 빠진 여성의 이야기 였는데요 아무튼 이 작품 집에 있는 것들은 다 굉장히 공간이 흡소해요 새로 지어진 맨션 안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전 작품처럼 친구의 집과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재미가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또 가가형사 시리즈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책 한 권을 끝내는 책 시시 겸 네 음기니의 말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채널 성장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유튜브 알고리즘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요번 달 조회수 구독자 수 새로 늘어난 구독자 또 뭐 공유된 횟수 이런 거를 니가 구독자들한테 이거 캡처해서 보여드려 뭐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건 좀 오버 같고요 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 잘 견디시고요 지금 듣고 계신 시간이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날마다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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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